안녕하세요. 신결자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면접을 처음으로 앞두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또 여러 차례 면접을 보셨지만 최종 관문에서 아쉽게도 불합격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쉽게 합격하는 취업 면접, 저희들과 함께 노하우를 배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처음 준비하시는 분부터 그리고 여러 차례 준비하셨던 분들 모두 다 원하시는 기업에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면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어요. 면접은 무엇을 평가하는지 기본 개념부터 익혀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함께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공기업 면접과 대기업 면접의 차이점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라인드 면접, 그리고 신입과 경력, 인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접, 무엇을 평가하는가? 자 여러분 면접에서는요. 발표식 말하기보다 대화식 말하기가 좋습니다. 대화식 말하기는 당연하죠. 그렇죠? 대화하는 거예요. 면접관과 지원자인 여러분께서 서로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할 때 훨씬 더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을 볼 때 발표가 아니라 대화하듯이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저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면접관이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이해를 한 후에 그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평가할까요? 자 우리가 정말 단순해져야 되는 부분에서는요. 면접관이 면접 평가 요소를 따져보고 또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면접관이 면접에서 평가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사규정 시행 세칙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공공기관 인사규정 시행 세칙에는 각 기관이 인사규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세부적 기준과 절차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 한 공공기관을 보면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품, 그리고 태도, 적격성을 검증한다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자 인품과 태도, 적격성 바로 여러분들이 해당 회사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인재상이죠. 그리고 기업 문화에 어울리는지를 살펴보고요. 더불어서 직무에 맞춰서 적격성, 직무 역량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업 문화랑 인재상에 어울리는지, 만약에 그 회사가 혁신을 추구하는지, 윤리를 추구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강조하셔야 원하는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직무에 맞는 역량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관련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면접이 단지 경력자를 뽑는, 경험을 갖춘 인재만을 뽑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입사 후 성장 가능성입니다. 자 여러분, 성장 가능성은요, 경력자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신입이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해 갈 수 있는지는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준비성, 자신의 열정을 보여줄 때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보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분들도 실제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 분야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는데도요, 회사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인품이 좋아서, 평상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다른 매력을 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보면 회사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 면접 때 평가하는 것은요, 기업 문화랑 인재상에 어울리는지, 따라서 기업 문화랑 인재상을 살펴보는 건 필수이겠죠. 그 다음에는 해당 직무에 맞는 역량도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무 역량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고, 또 갖고 있는 강점도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입사 후 성장 가능성,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입사 후 포부입니다. 구체적인 입사 후 포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성장 가능성 있어 보이겠죠. 예전에 제가 신입일 때요, 직장생활 면접을 보는데 상대방 지원자에 비해서 제 경쟁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요, 제가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저는 입사 후에 이런 일을 해내고 싶다라고 세부적인 구체적 목표를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상대방 지원자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회사의 보탬이 될까, 그 부분을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이틀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입사 후 포부를. 여러분도 입사 후 포부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더 좋은 매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면접을 볼 때 우리는 완벽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완벽한 지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것도 다 장점받는 지원자 별로 없으시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A의 장점이 있다. 그리 대신 B는 부족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부족한 점을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은 준비를 해가야죠. 부족한 게 있는데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자, 잘하시는 거, 이미 충분히 멋있는 거, 그런 점들 강조해 주시고요. 부족한 점도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면접 유형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여러분, AI 면접부터 합숙 면접, 창의성 면접, 정말 면접 유형이 예전하고 달라졌죠.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새롭게 새로운 유형의 면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IB형 PT 면접,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으셔서요. 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마다 새로운 면접 방식을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자,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접은요. 일일 근무 체험 면접이에요. 자, 앞에서 합숙 면접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숙 면접은 연수원 시설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합숙을 하면서 지원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 편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근무 체험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동안 미션도 주지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다양한 공간들을 또 살펴보시고 회사를 체험하시면서 회사도 여러분을 평가하지만 여러분도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도 되는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면접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하면서 회사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면접 유형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무엇을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것, 인성을 평가할 때는 인성 면접, 직무 역량을 평가한다면 직무 역량, 면접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같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면접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PT 면접, 토론 면접, 롤플레잉 면접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사 생활의 주, 주는요, 회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의를 하죠. 이러한 회의를 잘할 수 있는 성향이신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토론 면접이고요. 또 회의에서, 직장 생활에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표죠. 이러한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 PT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잘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롤플레잉 면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롤플레잉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께서 고객을 자주 응대하는 일이라면 고객과 응대하는 상황 속에서 롤플레잉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뭔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들, 이러한 문제점, 문제 상황들을 제시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성향인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발표 상황, 어떠한 토론 상황, 어떠한 시뮬레이션 그런 롤플레잉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배경들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선배들을 만나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고, 회사에서 자주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나서 대처를 하는 게 훨씬 더 면접을 잘 보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최근에는요, 질문이 또 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경험과 연관돼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면접 유형은 그것은 경험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 면접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반대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상황을 주어주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판단할 건지, 상황을 판단해서 대처할 것인지를 보는 상황 질문 면접, 이런 것들도 최근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 동시에 여러 기업의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렇게 처음 보는 면접 유형도 있을 테고 또 평상시에 준비하셔야 될 것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벅차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은 직무 역량 면접과 PT 면접 토론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본들을, 기본의 어떤 초점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복합 면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 네 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인성 면접은 지원자의 인성과 조직 적합성을 체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질문이 나왔을 때요. 그 질문에 답변하는 단어 선택, 어떤 단어를 주로 쓰는가 이런 거 하나에서도 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성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이라든지 걸어들어온 태도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인성적인 요소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의 A부터 Z까지 모두 다 신경 쓰셔야 되겠죠. 조직 적합성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기업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지원자인가? 이것을 보겠죠. 따라서 그 회사에서 최근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회사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서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선배들, 보통 사보에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선배들의 인터뷰가 많이 실려 있죠. 이런 사보들을 보면서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분위기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성향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조직 적합성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 역량 면접이에요. 직무 역량 면접은 직무에 대한 열정과 준비도를 보여줍니다. 자, 직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면 좀 유리하죠. 인턴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이러면 아주 유리합니다. 다만 우리가 관련된 경험이 많지 않다면요.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직무를 이해한다는 거, 해당 직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해당 직무는 어떠한 보람이 있는지, 그리고 하루 일과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해당 직무 담당자가 주로 만나는 거래처 담당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인턴처럼 좀 더 기간이 있는 것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계약직 사원 같은 업무를 수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하루짜리 체험, 뭐든지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잘 정리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직무에 대해서는요.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직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지식을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전공 지식을 체크할 때는 그것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시면 유리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당황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정답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놀라시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긴장을 해서 A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혹시 제가 B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B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응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전반을 체크하는 거지, 정답 맞추기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고, 준비하신 만큼 그것을 믿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PT 면접을 보겠습니다. PT 면접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면접의 유형이 이거죠. IB형 PT 면접. IB는 인바스켓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서류함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직장 생활과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기 어떤 유형인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류함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선배들이 지시한, 상사가 지시한 보고서를 작성할 그런 문서들도 들어있고요. 또 거래처에서 메일을 보내서 빨리 회신해라 하는 것들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부서에서 뭔가를 협조해달라고 메모를 동시에 주기도 합니다. 또 관련된 신문기사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서류, 문서들이 동시에 쌓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발췌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는 중요한 일부터 수행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지금 벌써 보고서도 있고, 메일도 보내야 되고, 메모도 처리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동시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하실지, 우선순위, 그것을 질문하기도 하고요. 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소스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보, 이 정보를 다 취합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비형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T가 또 함께 붙어 있으니까요. 아이비형, 단순히 아이비형으로 서류함 기법으로 이런 걸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 걸 왜 우선으로 선택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의 질문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서류함 기법이랑 프리젠테이션 면접이 함께 어우러진 것을 아이비형 PT 면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비형 관련해서는요. 역량,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대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토론 면접이에요. 토론 면접은 과거에 찬반 토론을 많이 했었죠. 찬성이냐, 반대이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찬반을 과거에는 많이 물어봤다면요. 최근에는 주제를 하나 줘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회의식으로 토론 면접을 토의처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일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A와 B와 C 회사랑 뭔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A와 B, C는 각각 이런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토의식, 토론 면접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사고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의 토론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뭔가 전반적으로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요구하는, 동시에 평가하려고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점점 면접들이 난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 기본의 원리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실지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기출 후기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기업 면접과 대기업 면접의 차이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둘 다 공기업과 대기업 모두 다 직무중심 채용을 한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워낙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기업 면접과 대기업 면접의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재상이에요. 공기업은 공익성을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수익성을 상대적으로 추구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고려하실 점이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가실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안에서도 공기업을 가실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준비하실 포인트가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이 좀 더 공익을 강조하고 있다면 공기업은 공익과 또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공기업 모두 같죠. 다만 공기업의 기본 베이스가 공익을 추구하는 거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또 수익적인 측면도 함께 더불어서 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공기업을 대할 때 공익성을 얘기해야 될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얘기해야 될지 이런 것을 선별하고 싶으시다면요. 그 회사의 공기업의 경영평가, 실적, 성과,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그 회사의 전략 목표라든지 전략 과제가 무엇인지 또 재정 현황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회사의 현안에 맞춰서 답변을 하셔야지 훨씬 더 현명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전형 자체가 아무래도 공기업이 좀 더 정형화 되어 있어요. 둘 다 요즘에 구조화 면접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기업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 면접과 그리고 직업 기초능력 면접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면서 다른 회사랑 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공기업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곳 정도 면접을 보다 보면 그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만 잘 하시게 되면요. 어느 정도는 패턴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블라인드 적용 범위예요. 모든 공공기관은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전형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라든지 성별, 출신지, 출신학교 이 부분이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제가 대구에서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부모님 직업도 자연스럽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런 식의 단어들이 공공기관에서는 공기업에서는 쓰시면 안 되는 용어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도 요즘에는 블라인드 전형을 하고는 있지만요. 범위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서는 개인의 이름도 말하지 않아야 된다면 대기업에서는 이름 같은 것은 공개를 해도 되고요. 또 학교라는 그 범위가 어떤 기업은 공개가 되고 공개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은 정보 공개 범위가 기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지켜야 될 요소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개업 면접을 보실 때는 이런 실수를 사소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윤리의식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공개업에서 또 공무원에서 면접 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청령, 윤리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공공기관, 윤리, 경영, 기준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파일로 문서로 상세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나서 답변하시게 되면 훨씬 더 모범 답안을 말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하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예전 면접 볼 때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제가 면접 때 받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비슷하게 받았던 게 부모님 소개해봐라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요즘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을 아예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원자의 개인정보 관련한 질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면접 때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회사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블라인드 면접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직무죠. 직무와 연관돼서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그리고 직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면접을 앞두신 분들한테 이 직무 기술서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보시기는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이해를 잘 안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 번 본 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직무 기술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자신이 계속 술술술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셔야 그때 이제 보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직무 기술서가 면접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뭔가 힌트를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직무 기술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했는지 알고 있는지 의외로 또 알고 있는지도 질문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냐라는 질문들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이런 직무 기술서 관련 내용은 꼭 확인하시고 좀 더 답변을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 스토리, 그렇죠. 이거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왜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거 너무 단골 질문이잖아요. 이런 단골 질문도 놓치지 말고 대비하십시오. 블라인드 면접에서 유의할 점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잘 아실 건데 하나만 추가적으로 이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제가 면접관을 갔던 곳에서는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그 회사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유의사항들이 기업마다,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때 개인정보 여기까지 공개하지 마세요. 공개하세요 같은 지침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긴장하시면 또 놓치실 수가 있어서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신글자입니다. 이렇게가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15 이렇게 하면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게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응시번호, 응시번호가 여러분 이름을 대신하니까 응시번호랑 연결해서 말하시거나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러시면 그냥 이름을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입과 경력, 인턴, 면접. 자 여러분 중에서는 인턴 혹은 신입 또 경력 어떤 자신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면접을 보신 위치가 다르실 텐데요.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우선은 경력사원은 자기 몫을 해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사원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채용 공고 안에서 우대상 그리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내용들이 채용 공고에 적혀 있죠. 이것을 보시고 관련된 과거 경험을 찾아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회사가 원하는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말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1분 자기소개를 말하실 때도 이게 포인트니까 수행 업무랑 우대상 관련한 내용을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프로젝트를 할 때는요. 경력사원도 좀 겸손한 이미지를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자신이 어떤 일을 모두 다 했다라고 주장하면 좀 거부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여도를 정확하게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과만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이 성과와 더불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70% 정도 기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주도적으로 메인으로 혼자 다 한 것만 말하기보다 팀원들과 함께 하셨다면 역할, 기여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더 겸손해 보이고 객관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습득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뭔가를 내가 다 잘한다,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력이 아니고 신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업무 습득력, 배우는 걸 좀 빨리 한다. 이런 것들 되게 매력 있는 지원자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뭔가 내가 다 했다라는 이런 얘기보다는요. 제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챙겨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인턴입니다. 채용형 인턴은 신입사원과 유사예요. 그런데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말 그대로 체험을 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나중에 체험하고 난 후 목표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때는 이럴 때는 회사에서 체험을 한 후에 조직문화도 배우고 직무 역량도 키워서 나중에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다라는 식으로 좀 애정을 보여주는 게 매너이겠죠. 자 어떻게 여러분이 신입이든 경력이든 인턴이든 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회사에 대한 애정이에요. 애정은 정말 필요한데요. 의외로 경력자분들 자신 자랑만, 성과 자랑만 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본인 거죠.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어울리는 인재인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외우고 싶은지 이런 거는 어떤 상황이든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면접 질문이고 또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짚어드렸는데요. 면접 때 평가하는 건 인재상 부합도, 직무 적합도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 챙겨주시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다양한 면접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할 때 좀 버겁고 힘드시더라도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잖아요. 그 이유만 잘 생각하시게 되면 다른 면접 유형들도 잘 차근차근 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